오 진짜 남자 싸움이다 남자 싸움. 느꼈!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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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진 투어! 연재! 연재 중고 예를 들어 승자 100등! 우리 1등 커플들이 또 우아한 벌칙의 주인공들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먼저. 좋다. 자 수지 출발. 눈 감아주세요. 눈 감아주세요. 뒤에 보지 마요. 아 수지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지가. 수지 은근 좋아해요. 이런 거 제일 좋아해요. 좋아. 이거 봐요. 밀어주세요. 야. 어떻게 죽겠다. 어떻게 죽겠다. 어떻게 죽겠다. 어떻게 죽겠다. 이번에는 우리 전진 씨가 결정을 하는 거죠? 전진 씨 출발합니다. 과연.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. 눈 감아주세요. 눈 감아주셔서 우리 전진 씨의 한마디도. 오. 어떻게 하지. 어떻게 하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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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. 나는 머리가 뜯겨도 좀만 티키는 거니까. 좀만 참아주시고요. 될 crazy. 이거 lä일 것 같은데. 이거 엄마 보고 있어요. 뭐 너무 좋아신대요. 우리 예언이 너무 재밌다고 예언이 앉아있어 나 눈만 닦아볼 예언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아세요? 이렇게 막 밀고 애교는 거 소 애교 우리 비단 송순 선생님 예언아 속 빼간다고 진짜 알맹한 거 야 나 지금 여기서 혀가 이만큼 나왔어 야 예언이 얼굴이 바지 가렸어 어떡하지? 쉬어 어 그치 먹을거야 나 쉬울까봐 나 쉬울까봐 예언아 예언아 머리 대봐 머리 대봐 아니 아니 자 자 들어가주시고요 자 수위에 들어가주시고요 좋아 좋아 앉아 오 되게 크다 좋아 어 어 되게 크다 와 보여줘 보여줘 안녕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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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잡는 문 두 개 열어줘 하나 쓸게 두 개 두 개 왜냐하면 지영이 하나 하나씩 와 이런 이런 방법이 있어 와 아 여기서 여기시면 돼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빨리 하나 줄게 수윤 열어서 나가면 그때 줄게 지영이 이마에 나만 나가서 줄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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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내가 나가야지 에이 그런게 어디있니 빨리 줘요 알았어 빨리 줘 빨리 줘 아 힘 진짜 써 이거 게임으로 해서 매별이 뛰겠어 눈 감는 건 6등이야 와 엔디야 꺼내줘 엔디야 꺼내줘 엔디야 꺼내줘 그래 우리 계란 두 개만 받을까 하나씩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어때 진짜 풀어주고 아니지 아니 이런 놈이 이런 놈이 이거 봐 에리구빠랑 쑤지 먼저 나와요 그래 나가 저거 저기서 달걀 아 아 아 아 아 빨리 나와 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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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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